우리가 이제 몇 끼마다 완벽하게 차려먹으면 너무 좋지만 그럴 수가 없죠 사실 우리 개인의 영양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정말 필수적으로 단백질을 챙겨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덤벅덤벅님께서 운동할 때 당연히 드셔야 합니다 당연이죠 우리 미미영님께서 단백질 필수라고 해주셨는데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단백질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손에 꼽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몇 끼마다 완벽하게 차려먹으면 너무 좋지만 그럴 수가 없죠 사실 우리 개인의 영양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정말 필수적으로 단백질을 챙겨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덤벅덤벅님께서 운동할 때 당연히 드셔야 합니다 당연이죠 우리 미미영님께서 단백질 필수라고 해주셨는데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단백질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손에 꼽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몇 끼마다 완벽하게 차려먹으면 너무 좋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개인의 영양사가 없잖아요